브라이트 핑크, 화이트, 레드, 오렌지 오늘은 장미공원 왔어요 날씨 딱죠 지금 출발해 볼까요? 도착했어요 여기 왔어요 왜냐하면 조금 이탈리아 스타일이에요 그리스 스타일이에요 저는 테니스 좋아요 경사 경사, 테니스 찍고 장미 좋아요 여기 정말 예뻐요 여러 다른 색 있어요 그리고 핑크, 빨간색, 어랑색, 화이트 장미 있어요 여기로 좋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같아요 오늘은 모든 외국인 친구들이 너무 빡 봐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조금 외로워요 조금 하드카리 여기 처음 와서 정말 쉬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같이 만나요 올 거예요 올 거예요 올 거예요 올 거예요 하여 저 그 그 에는